하자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타일과 만나는 부분이 다 하자입니다. 사실은 결국은 하자의 원인이 되거든요.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건축자재 이야기를 오늘 할게요. 오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샤워 트레이입니다. 샤워 트레이가 뭐냐면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화장실에 방수라는 것은 샤워부스입니다. 욕조냐 샤워부스잖아요? 샤워부스에서 물을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여기서 끝나야 돼요. 게임이 끝나야 됩니다. 여기서 나가서 뭔가 여기까지 번지면 사실은 영원한 방수는 없어요. 방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가 뭔가 습기와 물과 계속 그러면 결국은 타일은 벌어지고 타일 사이에 간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방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트레일이 필요합니다. 이 트레일. 근데 이게 이쁜 게 많아요. 사실 외국은.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화장실에 물 쓰는 공간은 이 트레일을 놓습니다. 바닥. 바닥이 제일 위험하죠. 사실은. 벽은 그나마 나아. 근데 바닥은 어떻게 할까요? 바닥에 타일이 시간이 해서 결국은 보수 공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영원하게 그 타일이 영원히 붙어있는 타일은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트레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트레일이 이쁜 게 많다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좀 들어가 있는. 이거 완벽하잖아요. 물이 떨어질 때 이게 완벽하잖아요. 이 하나의 틈새도 없죠. 이음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영원한 방수인 거죠. 여기서 나갔을 때는 여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방처럼 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화장실이 룸이다. 방이다라고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화장실은 방이다. 방으로 보자고요. 그렇다고 하면 샤워 트레일이 필요합니다. 바닥이 필요합니다. 이쁜 거 많아요. 이런 게 이렇게. 이쁜 거. 이게 안 이쁜가요? 물 빠지는 구멍이라니까. 보시면 물 빠지는 구멍이에요. 이렇게. 이런 디자인도. 이건 좀 저렴한 거. 저렴한 거. 아주 기본적인 거죠. 여기 네모난 것도 있고 모서리도 있고. 기본적으로 바닥은 벽도 있지만. 벽은 좀 타이로 붙일게요. 하지만 어쨌든 바닥. 바닥을 어떻게냐. 샤워 트레이. 벽도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턱이 없는 것도 있고. 아예 이런 것도 있죠. 요즘 유행하는 세면대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 빠지는 구멍이. 이쁘다. 이쁘게 하네요. 근데 이게 이 자질이 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화장실 공사를 하는 게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샤워 트레일이 필요하다. 이런 자재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와야 돼요. 수입이 많이 돼서. 이런 게 기본적으로 가야 됩니다. 샤워부스가 큰 거는 이런 바닥을 하나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타일을 붙이고. 한 7년 지나면 결국은 타일이 떨어지죠. 매지에 문제도 있고. 그걸 보수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또 갈죠. 그럼 타일을 또 철거하고 떠붙이고. 철거비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화장실 공사비가 제일 비싸지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하자 요인도 제일 많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화장실은 방으로 쓰자는 거죠. 실로 쓰고. 여기서 게임을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 샤워 트레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나라도 계속 수입이 되고. 이런 게 보편화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걸 계속 뭔가 방수하고. 뭐 타일 붙이고 이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 물을 계속 사용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타일을 붙였는데 이게 물을 안 써. 그러면 타일이 엄청 오래 갑니다. 떨어질 이유도 없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건축 자재가 다 있어. 있다니까. 심지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샤워부스. 욕조는 당연히 우리 대중적으로 있는데. 요즘 욕조가 많이 없어지고. 샤워부스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샤워부스는 더 많은 하자 요소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욕조가 더 나아. 욕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샤워 트레일 같은 거잖아요. 플러스틱으로 통이 있죠. 근데 이 자체가 자꾸 변형이 생기고. 색깔이 변하는 게 싫어서 자꾸 타일을 했는데. 그 타일은 영원하냐고요. 영원하지 않다. 결국은 타일은 바닥. 제일 하자마는 게 바닥이잖아요. 바닥 타일이 결국은 떨어진다. 왜? 계속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또 난방을 하시잖아요. 난방을 하니까 더 빨리 수조 팽창하는 거예요. 타일도 수조 팽창합니다. 열을 받으면. 그래서 수조 팽창하지. 항상 물에 젖어있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 4월 트레일. UBR이라고 그러자. 그러면 바닥지가 있는데. 이쁜 게 많다니까. 이쁜 게 많다니까. 이런 자제들이 수입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회사들이 빨리. 누구 수입해서 파실 분 없으신가요?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필요한다고.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 중요하다. 나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거 구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보고 어떻게 하냐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이 시장이 바뀌면. 결국은 대중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화장실 문화도. 바뀌고. 쉽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 제가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계속 떠는 겁니다. 화장실에 영원한 방송은. 없다. 영원한 방송 어떻게 하냐. 결국은. 샤워 트레일을 써야 된다. 샤워 부스를. UBR이든. 뭔가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쁜 것들이 많다. 이쁜 것들이 많다. 그게.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훨씬. 저렴하다. 타일도. 저렴하지. 않다. 저렴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하자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요런 부분도. 요런 분들이. 타일과. 그. 타일과 요. 만나는 부분이 다 하자입니다. 사실은. 결국은. 하자의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통으로. 일체형으로 나오면. 요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항상. 요런 부분이. 탈공사 하면서. 요런. 탈공사잖아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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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챗구멍. 요런 것들이. 결국은. 어렵거든요. 공사가. 요 부분이 다. 하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일체형이잖아요. 어떻게 하자가 생기냐고요. 그냥. 놨잖아요. 요 부분이. 따로 맞는 것도 없어. 일체형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자가 생겼냐고요. 하자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건축 자재가. 대중화되고. 많이 수입이 돼야 돼요. 아니면. 한샘이든. 이런 자재를. 생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우리가. 이거를. 요구해야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방수는 없다. 계속 죽을 때까지 강조합니다. 제가 테라스도. 영원한 방수가 없다.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테라스를. 하지 말아라. 화장실은 어떻게 하냐. 화장실을. 방으로 써라. 그다음에. 샤워부스만. 완벽하게. 물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요 바닥은. 유비알. 이런 플라스틱 자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써라. 물론. 시간이 해서. 얘가. 색깔이. 변하기도 합니다. 햇볕에서. 변하기도 하는데. 영원한 건축 자재는 없잖아요. 타일도 마찬가지로. 변합니다. 틀어지고.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방법을 찾으려면. 이런 게. 대중화가 되고. 우리가 다. 원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야. 산업은.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죠. 우리가. 아니야. 화장실은. 온통 물을 써야 돼요. 타일을 붙여야 돼요. 타일 여기에는. 공사를 잘 하시면 되지 않나요. 시간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변형이 생긴다. 난방도 하잖아요. 우리는. 화장실에 난방도 합니다. 난방도 하기 때문에. 수축 팽창을 한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방수는. 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 모서리. 요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타일로 된. 요 모서리 부분들이. 다. 찢어지고. 깨진다. 그래서 여기가. 방수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화장실을. 방으로 쓰고. 샤워부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자재가.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오늘. 이쁜 거 많잖아. 아유. 못생긴 거 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쁜 게 많다니까. 얼마나 이뻐요. 어. 안 이쁩니까. 턱이 없는 것도 있고. 위험하지 않나요. 턱이 있는 것도 있고. 턱이 없는 것도 있고. 턱이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단점이 있어요. 샤워 커텐을 써야 돼. 이렇게 샤워 커텐을 씁니다. 샤워 커텐을 써서. 물이 안으로 떨어지게 해야 되겠죠. 그런 샤워 커텐이. 얘네는 기본적으로. 삶의 그냥. 한 일부분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우. 샤워 커텐이 뭐. 그거 빨기도 합니다. 천도 있고. 빨래를 다 합니다. 샤워 커텐은. 아니면. 교체하면 되죠. 버리고. 새로운 샤워 커텐을 또 하면 되니까. 나쁘지 않 테니까. 근데 샤워 커텐이. 꼭 필요하다. 왜. 물을 끊어서. 최대한. 아니. 방수를 했어. 타일도 했고. 물을 쓸 수도 있어. 장시간. 그거를 계속 노출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끊어서. 샤워 커텐을 하든. 샤워 부스를 하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샤워 커텐을 해라. 그게. 맞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